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뵀습니다 지난 챕터 2까지 해서 벌써 혁명이 성공하고 그리고 매너바람이 애너바람으로 바뀌는 것까지 보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챕터 3, 4를 묶어서 3강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차의 내용이죠 3, 4강은 드디어 동물농장을 차지한 동물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가는가 얼마나 희망과 그리고 또 이런 감격에 들떠서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는가 좀 밝은 얘기들을 한동안 읽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장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자료 12장 How they toiled 부터 How they toiled and sweated to get the hay in 여기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15장 맨 위에 보시면 4 legs good, 2 legs bad, and keep it up for hours on end, never growing tired of it 이렇게 끝나는 그 부분까지 꽤 많은 분량이죠 3페이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텍스트가 많아져요 갑자기 많아져서 여러분이 문장 읽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조금 문법 설명하고 시작하려고요 제목을 보시면 The Beautiful Simplicity of English Sentences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 영어 문장들의 아름다운 단순성 이렇게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한 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길게 잡아도 한 4, 5년 그 전까지 영어 문장이 저한테도 이렇게까지 단순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진짜 내공이 상당히 쌓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문장을 쓴 거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어 문장은 주어하고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는 주어입니다 문장의 머리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세모는 동사입니다 몸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나오면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시고 주어하고 동사 다음에 뭔가 그 다음 내용이 있잖아요 이 그 다음 내용을 하나 쓴 문장도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두 개 쓴 문장 이렇게 크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만 있는 문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 문장을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개가 필요하면 플러스 2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이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 그 알파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셋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는 그 알파 자리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쓸 때가 있어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sit down 하거나 음 sit down은 두 글자로 끝나버리네요 그럼 sit on the chair 이런 게 해당하겠네요 sit on the chair 그러니까 sit 다음에 on the chair 이런 거죠 그 다음 아니면은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를 쓴다 뭐 I'm happy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쓴다 그럼 목적어는 I love you 이런 거예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알파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 2 동사는 어떠냐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를 쓰는데 모든 목적어는 명사거든요 그럼 목적어를 쓰고 나서 그 뒤에 플러스 알파를 써요 이 플러스 알파는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목적어 뒤에 전치사 명사를 쓰거나 목적어에 대한 보어를 쓰거나 목적어 뒤에 또 목적어를 쓰는 거죠 목적어 뒤에 또 목적어를 쓰면 목적어가 두 개니까 앞에 있는 건 간접 목적어 뒤에 있는 거는 직접 목적어 여러분 주어 동사 간목 진목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음 자 이렇게 들으면 이게 지금 간단한 건지 복잡한 건지 좀 지금이야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문장을 읽으실 때 뭔가 좀 안 풀린다 싶으면 주어가 어딨지 동그라미 해보시고 동사가 어딨지 세모 해보시고 주어 동사 다음에 하나가 나왔나 두 개가 나왔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 저랑 같이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갈게요 길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페이지나 돼요 자 but the pigs were so clever that they could think of a way around every difficulty 했어요 여기 but 이라는 말은 역적이니까 그 앞에 상황과 뒤에 나오는 얘기는 서로 다르다는 거죠 뒤에 내용은 the pigs were so clever 쏘대꾸문이에요 이제 하도 그러해서 결과적으로 어떠하다 so clever 돼지들이 그렇게나 영리해서 그래서 not 이하를 보시면 they could think of 생각해내는데 away around every difficulty every difficulty 돌아갈 수 있어요 every difficulty 모든 어려움마다 매 어려움마다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해냈던 겁니다 이제 but 앞에는 동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the pigs were so clever 여가지고 around every difficulty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뛰어넘어가 보면 그런데 일은 안 합니다 but directed and supervised the others 해서 direct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direction 방향 direction 방향을 가리키는 거 지휘를 하고 and supervised super는 위에서 vice는 본다는 거니까 감독을 했던 거죠 the others 하면 나머지 동물들이요 with their superior knowledge 해서 superior knowledge 를 가지고 있잖아요 돼지들은 말이죠 it was natural that 하면 it은 가져어 그리고 대절이 진주어 it was natural 그건 자연스러웠다 뭐가 자연스러웠는지는 대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they should assume the leadership 했는데 leadership을 they는 이제 돼지들이고 돼지들이 leadership을 assume 한다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assume이란 동사가 굉장히 많이 쓴 단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뜻은 추정하다 생각한다 추측한다 추정하다 이거고 두 번째 뜻은 어떤 직책을 떠맞는다 이런 뜻 있고 또 세 번째 뜻까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 뜻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은 어근 숨이라고 하는 어근을 살펴보시면 아 이 말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숨은 잦다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눈치를 봐가지고 아 이렇게 했지 이렇게 정보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책을 떠맞는 거 뭘 잡는 거예요 리더십을 그렇죠 그 직책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assume the leadership 하면 그 지도자 직책을 그들이 취하는 것은 was natural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superior knowledge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even the dogs and hens 이런 데요 이제 모든 동물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ducks and hens 그래서 이제 이런 duck 거위나 거기 맞나요 the odi 그리고 hens 하면 암탉 이런 작은 동물들도 toil 이게 이제 일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 일 보러 가는 곳이잖아요 toilette toilette to and fro 했는데 to는 그쪽으로 갔다 fro는 from에서 이제 m을 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toil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all day in the sun 해서 햇빛 아래서 내내 일을 했습니다 carrying tiny wisps of hay 했는데 tiny는 작다는 거죠 wisp 이런 말로 전 처음 봤어요 그림으로 제가 찾아놨는데 작은 가닥 우리가 이제 이게 큰 가닥은 번들 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 작은 이런 가닥들을 of hay 건초들을 이제 입으로 물어왔겠죠 in their beaks 하면 입이 아니라 불이네요 beaks in the end 결국 they finished the harvest in two days last time 했어요 이제 harvest 추수를 끝냈는데 이틀 덜 걸렸다는 거예요 뭐보다 덜 걸렸냐면 that it had usually taken johnson his man 했는데 여러분 it하고 take하고 같이 나오면 it 뒤에 take이 나오면 take이라는 동사를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 든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왜 어릴 때부터 it takes three minutes for me to get there 거기 가는데 30분이 걸린 다음에 it takes 시간 for 사람 to 동사 이런 거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take이 나오면 그 take은 뭔가 잡는다라는 말이 그만큼의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게 이제 필요하다 이게 든다 이런 말인 거고 존사하고 his man한테 걸릴 것보다 이틀이나 빨리 동물들이 harvest를 다 거둔 거예요 moreover 또 더 있네요 it was the biggest harvest 게다가 harvest 양이 가장 컸다는 거죠 that the farm had ever seen 했는데 이 ever라는 부사는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쪽을 말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으면 never라 그러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중에 the biggest라는 겁니다 최고 ever하고 최상급하고 이제 잘 같이 다녀요 가장 큰 수학량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죠 자 with the worthless parasitical human beings gone 했는데 여러분 이 with라는 전치사가 with 다음에 명사가 길게 나오고 명사를 설명하는 gone 그러니까 전치사 with 다음에 목적어가 길게 나오고 목적보 gone 이렇게 나왔어요 with 다음에 목적어와 목적보 이렇게 쓰면은 주절의 내용과 같이 있는 이 문법 영어로 부대 상황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는데 with 다음에 이것이 이런 상황에서 이 상황이 주절과 같이 있다는 거죠 자 목적어는 the worthless parasitical human beings 에요 worthless 무가치하고 parasitical parasitical 이건 뭐냐 조금 어려운 단어죠 parasite라는 명사가 있는데 para 다음에 사이트를 붙이면 그게 기생충이에요 그게 아주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자 parasite parasitical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human beings 인간이라는 것들이 gone 사라진 이런 상황에서 there was more for everyone to eat 다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고 there was more leisure too leisure 혹은 leisure 이렇게 발음하고요 영화 시간도 더 많아요 inexperienced though the animals were 아 이건 조금 어려운데 inexperienced 라는 말은 경험이 부족한 이라는 형용사겠죠 이 형용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항상 명사를 찾으셔야 돼요 형용사는 명사만 설명하니까 경험이 없었지만 이렇게 있게 돼요 도우가 뒤에 있으니까 그럼 inexperienced 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the animals 잖아요 원래 비동사 were 뒤에 있었을 내용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inexperienced though the animals were 라는 말은 그 동물들이 경험이 없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이제 수확을 한 겁니다 nobody stole nobody grumbled over his rations 아무도 훔치지 않고요 아무도 자기의 rations 이제 배급량이에요 배급물에 대해서 grumble over 하면 over는 이제 그 위에 뭔가를 밑에다 두고 그 위에서 왔다 갔다 그러면서 에이 배급량이 이게 뭐야 이렇게 이제 불평을 한 거죠 이러는 동물도 없어요 and the quarreling and the biting and the jealousy 싸우고 물고 시기하고 which have been normal features of life in the old days 존스 씨가 농장 경영할 때는 in the old days 말이죠 the normal feature of life 삶이 그냥 맨날 그런 quarreling biting jealousy 이런 것이 이제 정상이었는데 had almost disappeared 거의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거의 천국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또 그렇지 않은 동물도 있기 마련이죠 그 얘기도 해줘요 이게 좀 굉장히 현실적이죠 she would vanish for hours on end 여기서 보면 이제 she 라고 하는 동물이 누군가 한번 여러분 추측해보세요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썼는데요 would가 왜 뭐 뭐 하곤 했다 used처럼 뭐 뭐 하곤 했다를 뜻할 때가 있어요 vanish는 펑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위에는 그 disappear 라는 동사하고 뜻은 비슷하죠 자 그녀가 사라져버리곤 했습니다 for hours 몇 시간 동안이나 on end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요 on end라는 계속을 뜻합니다 끝까지인 거죠 끝까지 몇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타나질 않아요 and then reappear 다시 appear 나타나는데 at meal times 밥 먹을 때만 나타나요 or in the evening after work was over 해서 일이 끝나고 나면 밤에 나타납니다 as though nothing had happened as though 마치 모모라는 뜻이 as if as though 마치 모모라는 뜻이 뜻하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짠 나타납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미워하겠죠 그러나 she always made such excellent excuses 아주 훌륭한 excuse 변명을 항상 만들어냈고 and the pearl is so affectionately 여기 퍼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몸을 바르르 떠는 거 고양이죠 고양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affection 사랑스럽게 affection은 애정을 뜻하고요 사랑스럽게 몸을 바르르 떨어서 쏘댓구문이죠 대절이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it was impossible not to believe in her good intentions intention의 의도 그래서 이제 좋은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가 좀 어려웠다 그냥 화를 내려다가도 우리가 웃으면 화를 못 내는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affectionate하게 pur 하면은 또 화를 숙이고 이랬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일요일은 어떻게 지내느냐 on sundays there was no work 일이 없었고요 breakfast was an hour later than usual 아침도 than usual 평소보다 한 시간 늦게 먹었고요 and after breakfast there was a ceremony 아침 먹고 나면 행사를 하는데요 which was absorbed every week without fail without fail 실패 없이 라는 말은 빠짐 없이 매주마다 observe 되었던 행사가 있었다 이랬는데 observe도 앞에서 말씀드린 assume처럼 뜻이 세 가지나 됩니다 observe 하면 관찰하다 법을 준수하다 그리고 또 명절 같은 걸 지킨다 이제 이 관찰 준수 명절을 지킴 공통분모는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observe라는 동사의 serve 이 부분이 지키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high in 이러면 servant라는 단어로 하인이라고 해석했지만 servant는 아랫사람의 뜻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고 그래서 공무원을 public servant 이러면 공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 이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observed 이거 이 세리머니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without fail 반드시 지켜졌습니다 자 여러분 일요일마다 행사도 했고요 굉장히 좀 문명적으로 살고 있어요 after the hoisting of the flag all the animals tripped into the big barn 여기까지 보죠 호isting of the flag 했는데 여기 보면 깃발이 나와요 지금 제가 그림에 가지고 왔는데 초록색 깃발이 이 동물농장의 깃발이고요 근데 이제 이 동물농장에 있는 저 그림하고 옆에 있는 것들이 되게 비슷하죠 두 번째 그림은 구소련의 깃발이었고 세 번째 그림은 중국의 깃발입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이제 깃발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 깃발의 호ist는 이제 흔들고 나서 모든 동물들이 troop 군대처럼 into the big barn 큰 헛간에 모여듭니다 for a general assembly 거기 모여서 총을 열어요 마치 국회처럼 which was known as the meeting 대문자 meeting 이라고 이제 뭔가 회합을 열었습니다 Here the work of the coming week was planned out 다음 주에는 뭐 할지가 계획되고 And resolutions were put forward resolutions 는 결심 이제 화면의 해상도도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들 있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나 아니면은 결심 솔루션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앞에 위를 붙였죠 새해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New Rears Resolution 새해 결심 그때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을 할지 하는 그 결심들이 were put forward 제기되었고 debated 논쟁 되었습니다 꽤나 민주적인 회의예요 Snowball and Napoleon 두 명의 지도자 돼지들 얘들이 were by far the most active in the debate 그래서 이 debate이라는 동사는 그 안에 방망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어요 bet 야구 방망이 할 때 bet 그러니까 굉장히 센 논쟁을 debate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the most active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더 모스트라는 최상급 앞에 by far 를 집어넣어서 잽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요 아주 한참 한참 적극적인 동물들이었습니다 자 당 그러나 it was noticed that 뭔가 적극적으로 토론을 하긴 하는데 또 눈치 채워진 게 뭐냐면 잇은 가져오고 대절에서 잇의 내용을 설명하죠 these two 얘네도 둘이 were never in agreement 절대 동의를 못해요 whatever suggestion either of them made 그러니까 make a suggestion 제안을 만들어 낸다 그러는데 whatever 그러니까 여기서 ever는 every예요 도대체 무슨 제안을 either of them 둘 중에 스노우볼이든 아니면 니폴리언이든 얘든 얘든 누가 만들어 내건 간에 나머지의 the other could count it on to oppose it 했는데 count on이라는 말은 의지하다 믿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가 우리가 얘를 믿을 수 있어요 얘가 믿겨져 반대할 거라고 믿겨져 그러니까 count on somebody to 동사 이러면 그 사람이 뭐 뭐 할 거라고 믿는다 인데 상대방이 반대할 게 거의 확실해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둘이 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the pig said set aside the harness room as a headquarters 했는데 자 여러분 headquarters라는 단어는 되게 특이해요 원래 이제 본부죠 본부 옛날에는 본부하면 건물이 굉장히 많아서 s를 항상 붙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새 들어서는 본부라고 했는데 가면 막 사무실 하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s가 붙은 채로 단수로도 쓰고 복수로도 쓰고 그런 면이 특이한 단어입니다 headquarters s가 있지만 앞에 어를 썼죠 harness room 아까 여기 이제 사진을 아마 제가 이쪽으로 옮겨야지 제가 아마 사라지는 처리를 해주실 것 같은데 harness room 마구를 이제 자기들이 그 온몸에 쳤었던 마구를 보관하는 방이에요 그 방을 본부 삼았습니다 set aside 본부로 돌려놨어요 for them subs 돼지들이 자기가 쓰겠다 이거죠 여기에서 in the evening 저녁이 되면 they studied blacksmithing 돼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blacksmithing 하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일도 배우고 carpentering에서 목수일도 배우고 and other necessary art 여기서 art는 예술이 아니라 기술 여러가지 스킬들을 배웁니다 from books 책을 보는 거죠 which they brought they had brought out of the farmhouse 이 farmhouse는 이제 미스터 앤 미스터 존스가 살던 그 집 그 본체죠 그 본체에서 밖으로 끌어내온 책으로부터 여기 harness room에 모여가지고 돼지들이 공부를 한 거예요 the reading and writing classes however 자기만 공부한 게 아니라 스노우볼의 경우는 이제 거기 있는 동물들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폴리옹하고 스노우볼이 되게 다른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스탈린을 대신하는 스탈린을 비유한 인물이 나폴레옹이고 그 다음에 여기 스노우볼 같은 인물이 한 명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인물은 여기 이제 스노우볼은 나폴레옹과 달리 거기 동물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reading and writing classes 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성공을 했답니다 was a great success by the autumn 이제 가을쯤 되자 추수 다 끝내고 계속 가르쳐봤더니 almost every animal on the farm was literate in some degree 신기한 얘기예요 가을쯤 돼서 거의 모든 동물이 농장에 있는 모든 동물이 이 every라는 말은 all하고 다른 게 all을 썼다면 all animals 이렇게 복수로 받았을 텐데 every다 하면 단수명사만 써요 every animal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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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농장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모든 동물들이 was literate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liter라는 게 글자를 뜻하고 그래서 literate 하면 글자를 쓸 줄 혹은 읽을 줄 최소한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in some degree 어느 정도 안에서 라고 해서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죠 after much thought 많은 생각을 한 후에 snowboard이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해봤는데 어떤 애는 꽤 잘하고 어떤 애는 영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한 후에 snowboard이 declare that 선언을 해요 declare 안에는 clear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c-l-e-a-r-e 가 이제 위치가 좀 바뀌었죠 선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declare that the seven commandments 원래 자기가 적었던 그 1번 2번 3번 4번 하는 그 7번까지의 그 율법이 could in fact be reduced to a single maxim 오 갑자기 커피 얘기가 나왔어요 maxim maxim 커피 할 때 그 maxim 격언 명언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명언 격언으로 can be reduced to 커다란 7개가 be reduced 줄어들어서 여기로 갈 수가 있겠다 be reduced to 라는 되게 좋은 표현이거든요 커다란 것이 줄어들어 여기로 옮겨올 수가 있겠다 namely 즉 한마디로 하자면 그 7개 다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4 legs good 2 legs bad 너무 심플하네요 this he said 이것이 그가 말하기를 삽입했습니다 쉼표 쉼표 contain contain the essential principle of animalism 자기가 이제 막 여러가지로 복잡하게 얘기했던 animalism이 일곱개로 be reduced to 됐다가 다시 그게 하나로 be reduced to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essential principle 핵심적 원칙을 contain 다 포함한 말이니까 4 legs good 2 legs bad 이것만 기억하자 when they had once got it by heart got it by heart 이렇게 짧으니까 외울 수가 있죠 by heart 마음에 새겨서 외울 수 있게 되자 the sheep 동물 중에서도 양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데 developed a great liking for this maxim 이 maxim에 대한 굉장한 호감 liking 을 develop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흔히 as they lay in the field 들판에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 they would all start bleeding 양들이 음 하는 거를 bleed 양들의 소리를 bleed 이라고 말하는데 모두 갑자기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하곤 했다라는 우두입니다 하곤 했어요 for legs good two legs bad and keep it up for hours on end 계속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never growing tired of 그래서 결코 지겨워하지 않고 get tired 더블라는 말은 아주 지겨워한다는 건데 피곤한 게 아니라 지겨울 때 I'm tired of it 이러는데요 이 양들은 지겨워하지 않고 몇 시간이나 for legs good two legs bad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무슨 역할을 해요 조금 긴 강이었죠 3, 4장 두 강의를 두 챕터를 같이 읽기 때문에 제가 아는 오늘 7강 8강 9강이 조금 길겠지만 우리가 이제 저는 이게 아 이거 좀 등산 같다 조금 어려운 이번 주에 코스를 간다 생각하시고 끝까지 잘 가봅시다 그 다음 얘기 또 설명드릴게요 3, 4장 2, 4장 2, 5장 2, 5장 3, 5장 4장 3, 5장